즐거운 모음,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동창회 8월 15일 이날의 경훈회, 경성여보 동창회 총회가 하온하 모교네 집에 열렸다. 장마 뒤 끝에 오락가락하는 비가 길 가는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때 오전 11시의 개회 시간을 되어 한 사람 두 사람씩 반가운 나츠로 모교를 향하고 모여드는 부인내를 보기는 하였으나 편집실 일을 치우고 춘파와 함께 사진반을 동행하여 회장 입구를 더듬기는 오후 1시 5분쯤 지난 때였다. 녹음진 나무 그늘마다 색 물들인 조화에 오늘 잠깐의 기다림이 긴 세월이니 동창회 정이 만년 간다이니 하고 갖가지 그날의 정회를 쓴 조회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동창회 고우나 만나는 듯 싶은 정을 느꼈다. 오색 색지와 만국 새끼를 장식한 사이를 안내해 주시는 손 선생을 따라 강당에 들어가 한자리를 차지하니 그때는 벌써 순서 중에 회무, 회계보고, 역원, 개선과 재미있고 정취 깊었을 회식, 점심까지 끝나고 회장, 오사다, 교장의 강화가 있을 때였다. 모인 사람이 90여 명이나 되는데 거의가 70%, 30%의 트레머리인 중에 편발 처녀가 5인 섞인 것도 이채여건이와 쪽진 부인이 4인이나 섞인 것과 귀여운 아기까지 하인시켜 업혀온 이가 있는 것이 동창회 나온 기분을 더 두텁게 하였고 강화가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고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이 반가운 정에 자리를 들먹들먹하는 것도 이날의 특별한 정이었다. 회장의 담화가 끝나고 5분간 담화에 올마 현 선생의 소감이 있었고 뒤이어 순서는 음악에 이르러 이곳 화원으로 악단의 신성한 한기주 씨의 독창, 고봉경 씨의 피아노 독탄, 신숙이 씨의 독창, 박정진 씨의 풍금 독탄이 있어 옛 강당, 옛 교단 위에 옛 벗의 얼굴과 솜씨를 대하는 그네는 회구의 정서에 끝없이 취해드는 것 같았다. 음악까지 끝나고 설비하였던 모의점이 열렸다. 빙수점, 우편국, 기념 휘호실, 소화실 등인데 유의로는 공넣기, 태시우기가 있었고 분배된 구매권으로 아무 물건이나 매득하게 되어 빙수점, 과자점, 각 점이 대번창인 중 우편국에서는 역서를 사서 선생의 기념서와 회구를 받아 그 즉석에서 그날 불참한 회원에게 통신을 써서 우편국에 넣게 된 것인데 이 또한 대번창이라 기웃이 엿보니까 통신 쓰느라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기웃거리고 연필 끝을 혓바닥에 자주 대는 것이 보였고 소화실에서는 와자작 무너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영겁 후 일어나 추억의 고은정과 현실의 생활고를 떠난 환희와 유열만이 이 집을 애워싼 듯 하였다. 오후 3시나 넘었을까 2년, 3년 혹은 7, 8년 만에 만난 하구와 손목을 맞잡고 그들의 즐김은 한참 깊어가는데 들창 밖에는 가을같은 비가 부스럭부스럭 오고 있었다. 아, 아름답고 착한 젊은이들이여. 당신 내에게 끝없는 행복이 있으라. 소파